재판 전 과정을 통찰합니다. 재판 전 과정을 통찰하겠습니다. 1965년부터 일제강제, 천국권협정, 피징용 한국인 미수금 등 피해보상, 일본에서 미츠비시 대상을 소송을 걸었다. 2007년 최고재판소 패소합니다. 2003년 최고재판소 또 패소합니다. 미츠비시 대상 소송 패소, 신일본제철 대상 소송 패소, 일본에서 한일회담 구분서 공개 민관공동위원회 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배상 청구협상이 아니다. 국가에서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국가로서는. 호사카 유재 교수가 정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꾸 이걸 가지고 보수 유튜버들이 노무현이 이렇게 했는데 노무현이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내용이 그렇잖아요, 내용이. 2007년 한국에서 미츠비시 대상 소송한다. 1심 패소 또. 2008년 일본에서 신일본제철 대상 소송 1심 패소. 한국에서 왜 져요? 한국에서 왜 자꾸 지지요? 법무법인 누가 나섰습니까? 김현장이 나섰 거예요. 지금도 김현장이 하고 있어요. 일본 기업을 대리하고 있다고. 2012년, 2007년, 2008년에. 아니야, 아니야. 2012년 대법원 일부 징용 피해자 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 아니다.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협정 대상 아니다.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국가끼리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부산고법. 2003년 7월 미츠비시 서울고법 원고 승소. 죽겠다, 정말. 2013년, 7월, 8월 대법원 재상국. 12월 김기춘 비서실장, 차한성 법원 행정처장, 윤병세 외무부 장관 1차 회동. 2014년 10월 김기춘 비서장 박병대, 윤병세 장관 2차 회동. 윤병세 장관이 어느 회사의 고문이죠? 김현장의 고문이죠. 중요한 협정하는데 백화점에 바지 사러 가셨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바지를 사느라 나는 몰랐다. 이야, 참. 쿠팡에 시키면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쿠팡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동티모르의 항구 이름이 쿠팡이에요. 쿠팡항구입니다. 세계 최고의, 최대 규모의 아마 샌들우드, 백단향 수출 항구예요, 거기. 백단향이라고 여러분, 저 문에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단향나무, 무슨 나무고, 무슨 편백나무? 그게 13등급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편백나무가 최하위야. 동티모르 산 샌들우드는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그러나. 그냥 이렇게 꾹꾹 눌러보면 나무가 아니고 스펀지 같아요. 아니요, 세? 그것 때문에 동티모르가 자그마치 500년간 식민지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놔주기 싫어가지고. 2001년도에, 2002년도인가? 그때 아마 독립됐을걸요. 자, 봅시다. 법원행정청 문건, 청와대 징용상권, 청구기각, 취지 파기완송 기대 예상. 하하하하하하. 되게 그걸 원했나가. 제발 이거 좀 어떻게 해라. 2016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 외교부 원담 계획 보고받고 전원합의처 해부될 것. 양승태. 감옥가 있는 양승태. 외교부 대법원의 배상 판결 시 양국 관계 독일으킬 수 없는 파국이 될 것이다. 자, 대법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징용을 하는 거는 청구권 대상이 아니다. 개인 배상도 이미 65년도에 끝났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겠죠? 대법원, 대법원에 의해서 아마 민심이 다 떠날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돼요? 청구권이 배상해야 된다. 한일관계가 뭐야? 벌써 그때부터 뭐라 그랬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갈 것이다. 아시겠어요? 2018년 7월 신일본 제철. 아까 그랬잖아. 뭐와 합치고 뭐가 합치고 그랬어요. 사건 전원합의체 해부했습니다. 10월 30일 2012년 대법원 판결을 확정 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올해에 배상 판결이 되죠. 일본 측에 가장 반대되는 논리 뭘까요? 아까 이거 보셨죠? 합쳐졌잖아요. 합쳐졌죠? 2019년 4월 1일에 합쳐졌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때 그 회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강제징용했던 마스다 다카시도 죽고 없는데 우리 그때 정치인도 아니고 그때 기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새 기업이라니까? 이거예요. 우리한테 말라고 청구권을 해요. 우리는 갚아줄 의무가 없어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가장 찬성하시는 분, 김태규 부장판사가 등장합니다. 일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신의 측에 반해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는 소멸시효 제도를 망가뜨리는 처사다. 합병으로 새로 생긴 신일본제체는 피해자를 고용한 당사자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왜? 당사자가 아니라잖아요. 고용한 당사자가 아니다. 맞죠? 인수합병을 통해서 계속 새로 만들어졌는데 뭔 소리냐? 민법상 요건을 갖추면 외국 판결 효력도 인정하는데 아까 오사카에서 패소했잖아. 도쿄에서도 패소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서양속 위반이라며 일본 판결을 부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건국하는 심정이 들 정도의 논리 전개가 필요했다면 대법원의 판결이, 보상 판결이 그 정도에서 비장했다면 벌써 뭐야? 논리가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이었다는 방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부장판사가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신문에 자기 얼굴 다 내고 하시겠습니까? 공개자료입니다, 이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쟁점 가보시겠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청구권 자금 안에 강제징용 피해배상금이 포함됐는가? 우선 강제징용이라는 걸 인정하려면 뭐부터 돼야 돼요?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다라는 걸 일본이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왜 소멸됐다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것부터 인정하라는데. 안 그렇습니까? 뭐가 공서양속의 위반인데 오사카가 그 판결을 왜 우리가 따라야 돼? 민법상 요건? 알게요. 민법의 뭐야? 제1요건이 뭐야?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강제징용 사건이 입증되고 있는데 그 신의성실의 원칙이 일본이 지켰습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져서 일본 재판소가 재판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법대 나온 사람이 왜 법대도 안 나온 일개 사학자가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저라고 펼치고 있냐고. 개인 청구권, 국가가 협정을 통해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가? 없습니다. 없다고 판결한 거잖아요. 일본 확정 판결에 국내역. 지금 보세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딱 그대로 나온 거예요. 앞서 같은 사건 기각한 일본 판결이 국내에도 효력이 있는가? 그 외의 효력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데. 물론 외국에서 무슨 납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저쪽에서 만약에 절차상에 아무 문제가 없이 만약 프랑스 법원에서 저번에 왜 그런 거 있었잖아. 마약 운반하는 전도연 나온 영화가 있었잖아요. 고수 나오고 했더니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판결이 나면 자국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영사관이 변호를 하고 거기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뭐냐? 이건 아니에요. 우리 자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느냐? 이 징용을 청구했던 강제징용이다.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 지가 돈 벌러 가놓고. 하시겠습니까? 지가 돈 벌러 가놓고 저런 식으로 주장한다. 지금 혐한 방송들이 다 지금 그러고 있죠.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달라고 해서 우리가 다스려줬더니 이 난리네? 뭐 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제가 돈 벌러 가야 된다고 해서 이 난리네? 그렇죠? 경제적 요인과 개인의 어떤 여성적인 어떤 그런 띠가 발현돼서 위안부로 따라간 거지. 무슨 우리가 강제로 동원했다는 증거가 있냐? 또 이제 여기서 나오죠. 증거가 있냐? 비디오 있어? 사진 있어? 그림 있어? 계약서 그렸어? 해당 국가에서 보도자료 뿌려가지고 언론에 보도됐어? 이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나라 사람들 참 좋아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인증샷. 그렇죠? 제가 태국에서 국제학교 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있습니까? 이런 것부터 물어봐요. 지가 판사가.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항일정신을 담은 책을 하나 출판하려고 했을 때는 모든 출판사에서 거절했어요. 왜? 아휴, 백희성이라는 작가를 누가 알아요? 아휴, 저희는 그렇게. 그러면은 반일종족주의는 왜 내줍니까? 많이 팔릴 것 같아서 내줘나? 예? 많이 팔릴 것 같아서. 이런 책을 쓰면 많이 팔려요? 마치 그런 거네요. 백인의 흑인차별이라면 아무도 안 읽어보지만 흑인의 백인차별이라면 다 읽어보잖아. 그거하고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나 책을 내주는 출판사도 제정신 아니라고 봐요. 미쳤다고 봐요. 내가 출판을 한번 의뢰해봐서 알아요. 내 책으로 출판하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티켓 파워가 없다. 백희성이라는 사람이. 몇 권이나 팔리겠냐. 그 논리대로라면 출판업자들 왜 반일종족주의는 내줍니까? 책을 왜 베스트셀러라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너무 답답해. 진짜 그거 보고 있으면 뭐 적이지만 알아야 되는데 적인데 왜 알아야 되는데? 그 책 한 권 읽으면 제가 지금 이 다음 시간 보너스 강의 봉호동 청산리 그거 진행하는 그 4강 진행하는 것만큼의 지식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요? 일본에 대해서? 국내의 친일파들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와요? 왜 사보고 있냐고? 독도로 일본 땅이라는 그런 헛소리를 왜 듣고 있습니까? 직용 피해자 일본 전범기업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다. 분명히 제일 앞서야 되는 게 뭐? 일본 정부가 나서서 우리의 강제징용 조치 그리고 식민지 지배 조치는 불법이었다라고 정확하게 인정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전체 공개로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실명을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가면 일본 연구소, 국제학대학원의 일본 연구소 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 뭔가 하여튼 그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아까 전에 내가 그러잖아 52년 샌프란시스코 체제까지는 얘기하는데 그 샌프란시스코 체제 이후에 미얀마, 필리핀, 남베트남이 보상을 받다가 야 이렇게 줘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그 나라 경제를 간접 지원하는 걸로 하자라고 일본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계적으로도 식민 지배를 했던 서구 열강 중에서도 사과를 한 적 그러니까 식민지 피해국에 대해서 불법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지배한 것 정도 사과했다. 영국이 케냐를 지배한 정도 사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사실인데 그것도 불법성을 인정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자국 군대의 민간인 대학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랬다. 잘못했다. 이 정도였지 식민지 자체의 불법성을 인정한 건 아니었다. 따라서 뭐예요? 이게 참 어려울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식민지를 겪은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면서요. 이렇게 경제 발전하고 정권 교체도 이루어지고 심지어 분단을 하고 동족 산장까지 겪었는데도 이렇게 또 민족적 분규도 없어. 민족이 다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규도 없고 이래 가지고 뭐냐 온갖 문제를 다 안고 있지만 민주화 뭐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사차 산업혁명까지 이렇게 가는. 그렇죠 이런 데가 잘 없다면서요. 다른 나라가 하고 안 하고를 왜 그 교수가 자꾸 들먹거립니까. 그게 우리나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판 이런 걸 보면서 분노를 느끼실 줄 알아야 돼요. 분노를. 이 미츠비시를 법률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김현장이라는 것부터 너무너무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대학 교수라면 어째서 우리나라 법인이 전범기업을 대리하고 있는가 안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 뭐야 2012년 이전 판결을 다 그렇게 우리한테 불리하게끔 적용시켰는가 국제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국제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국제법상의 청구권. 왜? 아까 그랬잖아. 그런 사례가 없다 그랬잖아요. 국제법이라는 건 여러분 강대국의 논리도 강대국의 논리지만 있어 왔던 사건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없잖아 이런 사건 자체가. 일본 너거는 한국에 대해서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을 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법학자 나름의 냉철한 시각이라고 떠벌려대는 그 사람들 다 뭐라 그래? 국제법상 선례가 없다. 국제법상에는 우리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된다. 국제법상은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런 사례가 없다. 신천 19년 1월 3일 포항에서 신일철 죽음 한국 자산을 압류해라. 5월 1일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 갓 집업의 신일철 죽음 후지코시 국내 자산 매각도 신청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못 참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야?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가 뭐해? 일본 자민당 정권인 거야. 말 그대로. 자민당 150년 역사가 바로 그 새 재벌의 역사라고. 그러니 우리나라에 황당하게 돌았던 그 가짜뉴스 그때부터. 뭐 김영삼던 대통령이 일본 놈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본 사람들이 자금을 다 빼가지고 IMF가 왔다는 첫 번째 가짜뉴스. 두 번째 가짜뉴스 뭐야? 이번에도 이래가지고 뭐 뭐해? 아베의 할아버지가 아베 노부유기라고 하는 일본 조선총독부의 마지막 총독이었기 때문에. 일본 그 아베 노부유기는 절대로 그 왜 아베 총리는 절대로 이렇게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할아버지를 그거 하는데 하겠냐? 이 가짜뉴스. 왜? 아베 할아버지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베 간이에요. 간. 누구보다도 조선을 이렇게 통치해서는 안 된다. 식민 통치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의 확전을 해서는 안 된다. 동남아로서도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평화주의자였다고. 이런 가짜뉴스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자, 그거 한번 보시죠. 좀 더 객관적으로 가봅시다. 절마자거나 맨날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자료를 제시하네. 지금 자료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왜 또 그 악플러들 리플에다가 댓글에다가 병신해 보시죠. 심지어는 있죠. 내를보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얼마 받았냐는 댓글도 있었어요. 반려동물의 세계사를 하려다가 이렇게 왜 긴급 편성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맞다. 그래 이게 말이야. 문재인이 시킨 거라고 말이야. 나 진짜 지원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럼 우리 촬영작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 장비도 싹 다 바꾸고 말이야. 저번에 내가 어디 방송국에 갔더니만은 이 카메라가 말이죠. 철로 이렇게 돼서 레이리에서 카메라가 서서히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제가 위에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위를 이렇게 한번 봤어요. 위에 동그란 카메라 레이리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내가 하면서 이야 이게 급이 다르구만. 아주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급이 달라. 저는 이제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할 때 적지 않은 강의가 우리 촬영작가가 다 이렇게 편집해 주고 찍어주지만 간혹 가다가 보시면 핸드폰으로 찍은 게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여행 이런 거 하면 이순신 씨 하면 셀카봉 들고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지 기온이 40도야 40도 그러면서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뭐 이런 거 있어요. 참 지원 받았다. 아이고. 그것도 제이컵 시프처럼 스폰서 받았나.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좀 더 객관적으로 가봅시다. 이게 뭐냐. 도별 강제동원 사업장 군사시설 현장 분포 현황은 뭐야.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평남, 평남북, 평북, 한남, 한남, 강원, 한북, 황해도, 남만주, 북만주, 그리고 전국 이렇게 나오잖아. 국내 동원은 만주부터 해갖고 전부 다 동원됐다고요. 전부 다. 이게 국내 직용입니다. 국내 직용. 탄광에서 온갖 보석 다 캐고. 여러분은 저기 아스달 연대기인가 그 드라마 보세요. 보석 캘려고 송중기를 갖다 수집게에 넣어갖고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끓죠. 왜 손으로 석을 파괴해요. 노예들한테. 금속 홈이나 쟁기나 낫을 쓰면 어떻게 돼. 보석이 깨지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막 이상한 천하나 돼가지고 이렇게 손 닫히면 작업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쑥 올라가고. 그게 고정에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옛날 청동기 시절에 도르래가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만 필리핀 민다나오하고 중국 광저우에서는 근처에서는 그런 감옥의 형태. 노예들에게 계속 노동시키는 그런 감옥의 수직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도르래에 있죠. 그게 4천 년 전부터 그런 감옥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없다고 그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조선에 없으니까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아시겠어요. 일본 강제노동 희생자 유골 귀환 행렬. 자, 사뽀로. 여기에 유바리 탕광 뭐 이런 거 있잖아. 후카이도에 있는 이 광산들. 여기에서 쭉 거쳐가지고 해당 유골 지역 발굴했다.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와요. 강제징용자들 유골이.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벌러가고 자유롭게 사실은 있었는데 생시화한다 생각할 것 같으면 저 사람들은 죽어서 왜 못 돌아왔어요, 우리나라에. 일본이 좋아서 일본에 살았어요? 죄송합니다만 40년에서 45년 사이에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지금도 강제징용 유골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어떻게 돼?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을 일본 사찰에서 보관하고 있대. 일본 사찰에서. 여러분, 이 사찰을 전부 연결하면 장기학회라는 학회가 나와요. 일본 정당의 아주 큰 불교종의 일본 불교의 아주 큰 종이에요. 그 종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동원 희생자들을 유골을 갖다가 오키나와, 동남아시아 이런 전몰자 유골을 조선인 전몰자 유골을 2만 2천 위로 추정하는데 이 정도, 2,770위 정도는 수습을 해서 그 사찰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불행 중 다행이야. 그래서 이 정당이, 이 불교 세력의 정당이 아베의 자민당하고 같이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공명당이라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명당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나마 이 헌법 개정 이런 걸 반대하는 거야. 자민당 정권이. 왜? 공명당하고 같이 출마하거나 공명당은 출마 안 하고 이렇게 안 하면 절대 3분의 1을 못 넘어가요.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요. 중의원이고 참의원이 고간에. 그러니까 호카이도, 주부, 간토, 긴키, 주코쿠, 시코쿠, 규슈, 오키나와 걔들도 보수 세력인 건 틀림없는데 아시겠죠? 틀림없는데 아베 같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아베 같지는 않아요. 일본 강제징용 현장.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나가사키, 미츠비시 본사. 조선인 6만 명이 동원됩니다. 6만 명이. 미츠비시 본사에 있던 나가사키 조선소. 여기에 하시마. 바로 구남도. 아키타현 조선인 강제동원 아키타. 일본의 그 아키타 개 아시죠? 개. 아키타 강제동원 1만 3천 명. 그렇죠? 이런 광산들. 전부 광산이라는. 광산이라는 게 그 갱도에 보시면 말도 원합니다. 내가 단톡방에다가 필리핀 민다나오 사금광산의 그 비참한 모습을 내가 옛날에 JTBC가 종편으로 지정되기 전에 그냥 케이블 방송국이었을 때 다큐클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취재한 걸 제가 하나 오늘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래놓고도 무슨 경제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따라갔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것보다 5배로 열악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는 밥이라도 주고 월급이라도 주지. 그러니까 아키타. 후카이도. 아까 보셨죠? 그 지도에. 후카이도. 가야누마 탄광. 탄광. 제철소. 1938년부터 45면 후카이도에 15만 명의 조선인이 살았다. 고향이다. 어디야? 전라도, 경상도야. 살고 싶어 살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후쿠오카, 아소. 여러분, 아소라는 관방성 장관 있지 않았어요? 총리인가? 아소다로 그 지방이에요. 아소라는 재벌기업의 아소탄광. 뭐야?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울고 가장 많은 낙서가 발견된 그 탄광. 아소. 가혹하기로 하루에 한 끼 줬잖아. 공략이 뭐야? 적토량을 채우지 못하면 6시에 딱 저못 내려가 채우지 못하면 전혀 없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채우지 못한 갱도는. 그러니까 조선인들끼리도 막 서로 죽이는 거예요. 약해졌다 싶으면. 왜? 이놈을 죽여야 빨리 건강한 새놈이 와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이런 비인간적인 짓을 저질러놓고 비인간적인 짓을 저질러놓고 바람도 제대로 안 돼.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다음 도야마. 도야마. 근로정신대. 여성 공인 직공들이 제일 많이 가셨던. 여성 직공들로 해가지고 1,089명이 근로했습니다. 이분들도 뭐야? 그 임금 채권 반환 소송이 아주 중요한 당사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일본 강제징용의 현장. 뭐 좋지 않아서요. 빨간색으로 제가. 그리고 전체도 다 빨간색으로. 제가 처리한 건 아니고. 거기 인터넷에 올린 분이. 자, 이제 강제 이민의 역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민의 역사.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북로 군정서 지역 아닙니까? 여기가 서로 군정서 지역이죠. 요 지도는 천구백삼십이 년도부터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삼십이 년도부터 한 사십오 년 사이에 누군가 만들었습니다. 요거 뭐야. 한국인의 강제 이주 경로 경기도 강원도 이런 데서 어떻게 돼. 위로 끌어올려. 위로 끌어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다 김연수, 김성수의 조선방직 이른바 조방. 지금 그 회사 뭐야. 삼량이죠. 삼량이잖아. 조선방직 공장을 여기다가 진출을 시키면서 미쓰비 미쓰비시가 대규모 남만주 개발 사업을 밀어붙이게 되는 시기입니다. 31년도 만주사변 이후로 아시겠죠. 그리고 전체 미쓰비시하고 미쓰비시가 합작해서 세계적인 연구자들을 다 불러서 만드는 게 뭐냐면 중국 본토까지 날아들어가서 공격할 수 있는 제로센 영식 전투기라는 걸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 영식 전투기를 김연수, 김성수가 맨날 동아일보에 나왔어요. 기증했다, 무상으로 바쳤다 이러면서 말이죠. 위대한 황군의 전쟁이 뭐 어쩌고 이러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뭐야. 독립운동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일본 관동군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전 세계 자본이 여기로 몰린다. 따라서 뭐야. 강제징용으로 만주에 끌려갑니다, 우리 조선인들이. 달콤한 사탕발림에 놓죠. 학비도 공짜. 여기 가면 결혼도 시켜주고 말이야. 저쪽에서 뭐 그거 하면 다 일본 여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어. 뭐 이러면서 막상 갔더니 어떻게 돼. 참 피비린내 나는 노동의 현장이 나오는 거야. 그럼 카톡으로 알려? 전화해? 밴더에 올려? 유튜브에 올려?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 지금 걷다 대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강제징용 당했다는 서류가 있어? 문서가 있어? 사진이 있어? 뭐 기자가 취재한 보도자료가 있어? 비디오가 있어? 이러고 있잖아요. 고노다로, 고노 외상의 말 버전으로 하자면. 그거 캐논으로 찍었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주가 개발된다. 이 만주가 개발되고 얼마 안에서? 1937년 9월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 이 전 세계 자본의 만주 지역 집결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조선 독립군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 세력으로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일본 관동군이 계속 소련에다가 압력을 넣습니다. 관동군 남만주철도 만철이라는 회사가 일본의 합자회사, 미쓰비시 이런 부분들이 합자회사된 그 회사들이, 그렇죠? 서울에는 미스코시 백화점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옛날 미스코시, 그렇죠? 그게 미쓰비시가 만든 백화점이에요. 그러니까 조지아, 점자옥이라는 백화점이에요. 그게 요즘 말하면 명동 신세계, 그 지역입니다. 백화점. 그렇게 해서 뭐냐 하면 이 물류를 남만주에서 철도하기가 독립군들이 주로 파괴하는 경우가 철도겠죠. 항만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련에게 있어가지고 유화정책, 우리가 만주로 계속 치고 올라가서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소련이 거기에서 시비를 더 이상 안 걸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39년도하고 41년도에 여기 만주 북쪽 지역에 노몬한이라고 하는 지역하고 장군봉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대전투가 벌어져가지고 일본 애들이 아주 그냥 진짜 대참패를 당해요. 그게 장동건 나온 마이웨이라는 영화가 그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직전 1937년도에 일본 관동군이 소련군하고 어떻게 됩니까? 만주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내가 봐주께라고 해가지고 맺은 협정의 결과물이 뭐예요? 연애주에 있는 조선인들 전부 다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뭐라고 가르켜요? 스탈린이 그렇죠? 스탈린이 첩자질을 할까봐. 여러분 제 1교시에 나왔던 고종의 권중현이 보내서 러일전쟁에서 일본 편 드는 문서 보셨죠? 그걸 근거로 이렇게 겉으로는 내세워요. 스탈린이. 니들 원래 러일전쟁에서 일본 편 들었던 놈들 아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9월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 약 30만 명을. 1선에는 28만 명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소위 얘기하는 미국 회사 3M이 총동원된 거 아니에요. 인구를 파악해야 하니까 소위 얘기하고 이런 어떤 종이에다가 천공뚫기.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인구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렇죠? 히틀러의 나치스가 아우슈비츠에서 포로수용소에서 600만 명을 학살할 때 누가 유태인이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3M의 그 천공뚫기 기술이 아주 유용하게 쓰인 거야 나치스에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지금 포스트인 만드는 이 회사 있잖아. 이 회사들이 나중에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게 없어요. 이차 세계대전 때로 생각하면. 통계국이었다고 얘들이. 통계조사하는 애들이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에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까지 옮겨가는 거 보세요. 아예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십시오. 이제 다 이제 일본 직룡 나옵니다. 천구백삼십팔 년도부터 여기 유바리시까지 다. 아까 요게 다 뭐야. 일본의 관광지들 아닙니까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하러 가는 데 아니에요. 도야마, 후쿠오카, 나가사키, 아키타 뭐 이런 데가 뭐야. 온천. 호카이도 말할 것도 없죠. 북해도 갔다 왔다고 막. 내가 북해도 갔다 오는데요. 도야마도 마찬가지로 도야마의 그 호수. 그 호수가 내가 1차시 때 아이리스 그게 비와코 아이가 있는데 비와코가 아니라 도야마에 있는 호수예요. 그런 호수도 그것도 다가와 온센 관광. 온천을 관광한다고. 룡강에서 잔다고. 내가 어떤 사업 설명회 갔더니 어떤 키 큰 남자 사장이 자기가 거기 갔다 왔다고 막 자랑을 해. 룡강에서 너무 좋았다고. 나는 듣고 있는데 속에 천불이 나는 줄 알았어요. 역사교육만 제대로 돼도 저 사람이 저렇게 떠들지는 않을 텐데. 그 유황, 온천 다 개발하려고 누가 땅 파고 다 했습니까? 일제시대 아니면 그 개발돼요? 미쓰이하고 미쓰비시하고 스미토모가 인건비라도 제대로 좋겠어요? 인건비 안 들면 사업할 만해요. 인권은 처참하게 짓밟히는 거죠. 원래 43년부터 45년이라고 문서기록에 나와 있으나 현지에 지금 계시는 사할린 유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유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할린 유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유민들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1938년부터 이주해 있었습니다. 더 가자면 1904년 러일전쟁 때부터 한국 사람들이 여기 있었는데 그거는 소수니까 제대로 직용된 게 여기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철도망을 따라서 다 공장에 배치됩니다. 다음, 사할린. 보시겠어요?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국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사할린에서 자국민만 귀환시키고 45년에. 1강의 러시아 러일전쟁 때 생각해 보십시오. 화해 무드가 무르익었을 때 일본의 외상이 어디를 쳐들어가자 그래. 협상에서 미국을 끌어들이고 미국의 시어도 루스벨트에 보다 적극적인 협상 자세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할린을 쳐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남사할린까지를 딱 한 달 만에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946km 직선으로 하면 946km인데 512km 구간까지 점령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전리품으로 지가 얻었으니까 얼마나 거기서 이제 사할린이 자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북사할린은 제정러시아 가져가더라도 사할린 동포 대부분이 뭐야? 국적이 없는 거야. 왜? 일본 애들이 도망갈 때 내비두고 그냥 저것만 뺐어요. 러시아 애들은 야 니들은 어느 나라야? 한국이라고. 아, 우린 국적 인정 못해. 니들이 일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니들 일본말 이렇게 잘 아는데. 그냥 그러니까 조선에서 우리 조선에서 일본으로 갔다가 무국적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북한으로 또 가요. 북한 사람, 북한의 정권이 김일서희가 이거를 보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자고. 그래서 53년부터 65년 사이에 또 북한으로 많이 가요. 그 사탕발림에 속아가지고. 북한 놈들이 거기서 거짓말 엄청 해요. 도야마에서 만경풍폭호 태워가지고 우리 조총령계에 우리 조선 사람들 데려갔듯이 엄청 거짓말 잘해.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대학교도 공짜로 보내주고. 그래서 경상도가 고향이신 분들이 다 그래가지고. 내가 국적 없이 사느니 막 그래 갈란다 이라고 가요. 무슨 땅인지도 모르고. 아니, 6.25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아? 그때 사할린에 있는데. 그래서 북한 국적을 7번이나 국적을 바꿨다. 북한 갔다가 다시 소련을 넘어갔다가 소련이 다시 러시아가 됐다가. 러시아에서 다시 한국으로 오는. 이런 개 같은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명자 아키코 쏘냐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김지민 씨가 나온 그 영화 있잖아요. 명자 아키코 쏘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 사할린 동포 얘기잖아요. 내가 한 말이 일제는 1938년부터 45년까지 15만 명을 남사할린으로 가서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44년도에 사할린에 사람 너무 많고. 큐슈에서 지금 석탄이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다시 태워서 재직용을 시켰어요. 이 미쓰비시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금속광산, 토목건축, 탄광업 65.2%. 니 같으면 돈, 내가 저 친입한 분들한테 얘기할 때. 당신들 같으면 돈 벌러 탕관 가겠어요? 장난하나 진짜. 자, 이제 임금이라도 제대로 줬나. 사할린으로 끌려가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노임은 강제로 우편저금에다 넣었다. 일본은 이 돈을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 내가 12개월 동안 일했는데 이 채권은 어떻게 돼? 지금 안 주고 우편 통장에다가 넣은 거야. 완전히 그 영화 황해 아니가? 우남아, 니 한국과 사람 하나 주의고 와라. 그 통장 봐라. 그 비밀번호 내가 갖고 있다. 사람만 딱 주의고 돌아오면 이제 그 통장 니끄된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범죄 집단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이거는. 압류 아니야, 압류. 아무 이유도 없이. 압류. 그냥 사할린, 강제증용 피해자들은 노임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명의의 우편저금 통장 수만 개가 일본 유초은행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돈 원금하고 다 뺏었겠지, 일본 정부가. 배상해 주려니까 이거 뺏은 거 다 드러나. 1억 원 배상이에요, 1억 원. 큰 돈도 아니에요, 하시겠죠? 우편저금 통장이잖아, 여기 있잖아. 통장이잖아요. 여러분, 이 겸이포 제철소에 중국 사람들이 건설하면서 오죽하면 그 짬뽕이라는 요리가 그렇게. 정 과장님이 호주를 처음 발견했던 영국 사람들이 저 뛰어댕기는 동물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캥거루라며, 그게. 그걸 놓고 왜 짬뽕은 인정 안 해? 그럴 리가. 푸젠성에 살아봤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저는 21살 때까지는 부산에서 아주 보수적인 역사관을 주입받으면서 컸습니다.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런 슬픈 현실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 공부를 했어요. 공부 안 해도 돼요. 뭐 국사학과 대학원 나왔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뭐 그런 것도 있었어? 이런 경우 있어요. 오로지 관심은 지금 교수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까? 아니, 그 저기 제가 여기 있는 이 테란노 대학교, 신촌 대학교 이런 게 기존에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의 교수 시스템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오는 게 이 대한대학교 운동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렇게 각 관광지에 사람들이 가서 인증샷 찍는 이런 거 있잖아. 이러고 찍는 이러고 찍는 이런 포즈를 볼 때마다 일본 가고 싶다. 뭐 일본에 뭐 어쩌고 이럴 때마다 그분들은 일본을 가야 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죠. 민간 교류라든지 다 있는데 유학을 간다든가 이런 게 다 있는데 나는 그렇게 속상했어요. 나도 신혼여행을 일본 동경으로 갔어요. 왜 갔는 줄 아세요? 일본 놈들 그거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 다 보려고요. 그 역사 유적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가보려고요. 제주에 사진 다 있어요. 한번 가보자. 어떻게 하는지. 오사카에도 제가 가봤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서 산다며. 안 그러세요? 가서 봐세요. 왜냐하면 오사카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 한국인이 가장 가고 싶은 관광지 이런 거였어요. 작년까지만. 여기 우리 서초대에도요. 무작정 일본 여행 가볼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3월 달에. 내가 그 수업도 들었다니까.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 민간인은 민간교류는 따로 하고 정부의 배상은 따로 가는 이런 투트랙이었어요. 아베가 괜히 난리 친 거예요. 아베가. 다 끊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시비를 거냐고. 시비를 걸기는. 안 그렇습니까? 그 학과장님이 관광을 해서 좀 이렇게 사업도 하시고 하려고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9월 달에 여기 코지에서 그 분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 아베의 무역전쟁에 대해서 진짜 그런 어떤 일본어에 능통하신 분하고 같이 앉아서 제가 대담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황작가 스케줄하고 딱 맞으면 우리 황작가님이 딱 촬영해 주시고 우리 둘이서 딱 해가지고 우리 최윤정 매니저님이 뭔가 진행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도죠. 새로운 시도죠. 이 말 많은 백이성이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여자분 학과장도 말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분도 저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 마지막 걸로 가보죠. 여기 스가 요시히데 스가 요시히데 이름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관방성 장관 백색국가 제외는 안전보장상 필요 라고 해놓고 최대 문제는 징용이라고 하는 전혀 앞비가 맞지 않는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때까지 안보 문제 때문에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보상 못 믿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정보를 주나? 그 말이 그다음에 최대 문제는 징용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관방성이라는 게 관방성이라는 게 아베의 입이니까 그러면 뭐야 2019년 8월 28일 바로 어제 아니에요? 이 강의가 지금 29일 목요일에 지키고 있으니까 어제예요. 어제 어제 제가 이걸 봐서 일본 정부가 자국 내 수출 관리 방식의 변경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한국 대법원이 작년 10월 이후 일본 기업들의 패소 판결을 내린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다. 연합뉴스. 그 다음에 스가 강방 장관은 우리 정부의 징용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안보상이라며 안보상의 문제라며 한일관계 최대 문제는 징용 문제라면서 한국 측이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지들이라도 빨리 하라고 하세요. 지들부터 불법성을 빨리 인정하세요. 세계 최초로 그 다음에 이어 일관된 입장의 기초에 계속해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YTN 8월 28일 여러분 YTN은 다른 줄 아시죠? 연합통신뉴스 이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저하고 좀 친했던 여학생인데 그 여학생이 선배 YTN이 무슨 뜻이야? 그러더라고요. 왜 내한테 묻냐? 선배는 알 것 같아서 연합통신뉴스 이랬는데 아 그 말은 뭐냐 하면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나 봐. YTN이라는 게 무슨 영 텔레바이즈드 뭐 이런 건 줄 알았대. 그래 내가 연합통신뉴스 내가 그럴 테니 아 담배인상공사는 왜 코바코에 코리아 담바코엔 진생이다. 내가 그랬거든. 아 담배인상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저기 정관장이라는 회사는 미스이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4강 이게 바로 봉오동과 청산입니다. 원래 오늘 종강입니다. 테란노대는 오늘 종강인데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를 제가 초청합니다. 누구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실 수 있는 강의로 해서 좀 이런 강의는 좀 많이들 오셔가지고 우리의 그런 독립군들이 호랑이 잡는 포수든 뭐든 독립군들이 과연 어떻게 싸웠는가 지금 봉오동이라는 영화가 흥행을 치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사그라든 것 같긴 한데 청산리 전투도 예전에 뭐 일송정 푸른소린가 뭐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보희씨가 나오고 그랬었어요. 진짜 옛날 영화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가서 막 이렇게 방공영화라고 그게 왜 방공영화인지 모르겠는데 항일영화지. 그래갖고 가서 청산리 전투의 모습 대첩이죠. 대첩 말 그대로 김좌진이라는 이름은 소위 장군의 아들로 유명하잖아요. 가령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김좌진 장군의 아들인가 어 그런 것도 제가 또 제 인생샷을 이렇게 인생샷 인생샷입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인생샷입니다. 똑같은 제가 웨이셔츠를 딱 이렇게 이때가 겨울 1월 4일날 제가 찍은 올해 1월 4일입니다. 그런데 고지사무점이고 9월 5일 저녁 7시 30분에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가 제 강의가 시작될 때 보니까 12,002명이 됐습니다. 8월 12일 아침에 1만 명을 넘어서고 19일인데 17일 만에 2,000명을 달성했던 아주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역사 강사로서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라고 하는 감성스토리 교육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냐면 9월 17일날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최초로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하나 소재로 해서 연관 역사를 끌어갑니다. 제가 커뮤니티 탭에다가 3주 전에 제14회 역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뭘 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정통 역사 이야기 고려시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아주 시사성이 높은 현대사 이야기 그 다음에 일제시대 이야기 연도도 적었어. 그냥 4번이 그거였습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적었더니 1, 2위가 뭐였냐면 1위가 아주 시사성이 높은 현대사 이야기 2위가 네가 알아서 해라 였습니다. 이거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3위가 뭐였냐면 일제시대 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구독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무려 37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굉장한 비율입니다. 여러분 국민 전체에게 여론조사를 돌려도 응답률이 몇 프로 나옵니까? 대단한 응답률입니다. 그런데 와 이건 표본집단으로서 정말 완벽하다. 유효하다. 이 정도라면 응답률이 내가 보기에는 17% 가까이 되는 여러분 선거 때 응답률이 6%만 되면 최고의 여론조사예요. 선거 때 국회의원 한 지역구가 그래요. 아니겠죠? 내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러면 현대적인 시사성도 있으면서 시대적 조류를 반영해서 일제시대도 다룰 수 있는 거. 이게 뭐가 있을까? 연결되는 거. 그러면서 영화에 뭐가 딱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김복동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종군 위안부 종군 위안부 문제 제가 예전에 이 테란노 대학교의 전신이 뭐냐면 이태원대가 있었어요. 이태원대학교에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그게 신촌대라는 프랜차이즈에서 테란노에서 하면 테란노 되고 서초에서 하면 서초대고 뭐 이런 거예요. 저기 광진에서 하면 광진대학교 뭐 그런 거야. 그럼 이런 부칙이 나름이에요. 근데 뭐냐면 그때에 제가 뭐 그 이 팩트체크 일제시대사 이래가지고 딱 올렸거든요. 1강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공창문제 일본 놈들이 이걸 공창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군 위안부와 공창문제 이걸 딱 1강에 내세우니까 어떤 사람이 단톡방에다가 있죠. 이거 수정해라 말이야. 네가 위안부를 지지하느냐 뭐 일본 주장을 지지하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윤번기 위원장을 위시한 모든 다른 학과장들이 그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아니구나 이러고 꼬리 내렸는데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 일본하고 똑같죠?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뭐예요? 사과를 잘못하는 거예요. 사과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마유감이다. 일본 속담에 뭐가 있느냐? 맨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일본 식민지 교육으로 가르쳤던 속담 뭐? 냄새가 심하게 나는 항아리는 뚜껑을 덮으면 돼. 그걸 맨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한테 가르쳤어요. 그거를 깨끗하게 비우고 씻어내고 버리고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그냥 덮어. 왜? 갈등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일본이에요. 와! 이거! 이 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 왜 화하지 않는가? 조선 사람들은. 왜 한국 사람들은 고분고분하지 않는가? 저는 24살 때부터 일제시대에 이 징용 문제에 천착하고 종군위안부 문제에 천착하면서 유튜브에 제 연설도 있어요. 연설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짐승과 짐승의 협상입니다. 한일위안부 협정. 일본 대사관 소녀상 옆에서 바로 제가 경찰들 앞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우리 윤봉기 위원장이 원래 저작권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운받아라 해가지고 내부 그걸 올리게 했어. 고마운 일이죠. 연장을 딱 올리니까 뭐냐면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를 탁 붙여버렸어. 알지겠어요? 이거는 수익 창출 못한다. 그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정부 간 전면전으로 가니까 풀어요. 나는 검토 요청도 안 했어요. 난 딱 그래서 그래 좋다. 내가 유튜브에 한번 받아보자 그럼. 어? 이 자식들 말이야. 이게 왜 뭐가 이상하다고 이거를 그걸 하나 말 그대로 누구야? 누가 압력을 넣었겠어요? 그런 내용을 난 노란 딱지 붙이려고 누가 압력을 넣었겠냐고.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이 세 회사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유튜브와 구글에는 그런 회사들이 투자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했죠? 그죠? 오늘 뭐 마음 같아서는 한 시간이고 30분이고 더 하고 싶으나 오늘 여기에서 아니요. 박수를 치지 마시고 마치겠습니다. 유튜브로 백이성 역사 강사를 검색하시는 전 세계의 모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만이천 명을 넘어서 다음 목표는 이제 3만 명을 목표로 갑니다. 3만 명이 되면 유튜브에 백이성 스쿨을 하나 합법적으로 유튜브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의 운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좀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원래 만 명도 꿈도 안 꿨었는데 만 명이 되고 난 뒤에도 아마 다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늘어나서 만 2천 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 강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오프라인에도 좀 많이 나와 주시고 오늘 가을에는 더 힘내서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이란노대학교 공식 종강 은 다음 주지만 일단은 3강은 모두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함께해 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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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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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